스포티즈 아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BDC, 운전석 동승석 에어백, 급제동 경보 시스템, ESS 등을 전트림 기본 장작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복감지 사이드 앤 커튼 에어백,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TPMS, 턴시그널 램프 작동 시 주행 방향을 비춰줘 좌우 코너의 장애물을 확인하게 해주는 코너링 램프 등의 안전 사양이 장착됐다. 도시형 커브 스포티즈 아은 기아차가 2004년 8월에 출시한 뉴 스포티즈에 이어 6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 모델로 고성능 클린 디젤이니 영하 엔진이 장착됐다. 기아차가 4달 출시 예정인 신차 스포티즈아 프로젝트명 SL의 샤정 계약을 18일부터 실시한다. 신차 스포티즈 아은 출시 전부터 혁신적 디자인은 물론 다양한 첨단 편의사양으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스포티즈 아은 또 도로 상태에 따라 감쇄력을 최적화해 승차감과 조종 안정성을 향상시킨 진폭감 응용 댐퍼, ASD, 엔진은 변속기엔 에어컨을 최적의 연비 모드로 제어해주는 액티브 에코 시스템, 타이어 구름 저항을 감소시켜주는 실리카 타이어 등으로 연비 개선을 구현했다. 이외에도 운전석 통풍 시트 냉장 기능을 적용한 쿨링 글로브 박스 열 시트 이즈 폴딩 인체 음성 인식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룸미러 앤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 앤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가 합해진 멀티 통합 전자식 룸미러 웰컴 라이트 등이 장착되어 편의성을 높였다. 기아차 관계자는 스포티지아의 개성있고 세련된 외관이 공개되고 아이엔진 장착, 다양한 편의사양 등이 알려지자 전국 지점에서 고객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출시 초기 개혁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먼저 스포티지아를 인도받기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사정계약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스포티지아